수요일이죠. 우리 이웃들과 함께 이슈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얘기 나눠볼 주제, 아침 반찬 주제는 경찰의 웨어러블 폴리스캠입니다. 그러니까 제복에 카메라를 단다는 건데요. 이제 우리나라 경찰에도 웨어러블 폴리스캠이라는 휴대용 카메라가 이달부터 보급됐습니다. 카메라는 경찰 제복의 상의 주머니나 옷깃과 같이 누구나 볼 수 있는 위치에 달 수 있도록 했는데요. 인권 침해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피해자를 체포하거나 구속하는 경우 혹은 범행 중이거나 범행 직전, 직후 등으로 사용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네, 불신 검문 때나 집회 시위 현장에서 사용이 금지되고 영상을 임의로 삭제, 편집하는 것을 불가능하도록 했는데요. 하지만 안심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과연 웨어러블 폴리스캠에 대한 시민들의 생각은 어떤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얘기 나눠줄 두 분 모셨습니다. 나종희 씨와 김세한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깨에 제복에 휴대용 카메라를 다는 웨어러블 폴리스캠. 그러니까 웨어러블 폴리스캠이라고 써서 좀 어렵게 느껴지겠지만 경찰 제복에 다는 무선 카메라예요. 나종희 씨는 이거 어떻게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시는지요? 그렇게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고요. 별로 환영하고 싶지는 않아요. 나종희 씨가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조금 생각을 듣고 싶은데 어떤가요? 네, 제 주변 지인분들도 이구동성으로 개인 사생활 침해가 아니냐 하면서 우려하고 있는데요. 어디를 가나 CCTV가 있고 제가 오늘 아침에 나올 때도 CCTV가 있고 또 건널목에도 또 있고 뭐 엘리베이터에도 있고 거리를 걸을 때마다 자동차 블랙박스에서 저를 쳐다보고 있어서 기분이 좋지는 않거든요. 여기저기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얼마 전에 몰래카메라 그런 일도 있었고요. 사생활이 많이 침해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루에 얼마나 우리가 많이 찍힐까요?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 의하면 주택가 등지에서 하루 평균 83회나 노출된다고 하는데요. 하루 평균 83회? 생각보다 많네요. 네,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친근하게 여겨져야 할 경찰마저도 또 이렇게 휴대용 카메라를 장착하고 시민을 대한다고 한다면 그리 유쾌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진짜 하루에 83회라면 평균치인데 저는 집에 갈 때 CCTV를 한 10개 정도 볼까요? 그 정도 노출되어 있는 걸 인지를 하는데 제가 모르는 상황에서 인지를 못하는 상황에서 이미 촬영이 되고 있다는 게 참 조금 놀라운 결과인데요. 김세현 씨는 이런 웨어러블 폴리스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미 배포까지 됐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반대해봐야 얼마나 소용이 있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이미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생활이 과연 존재하는 것인가. 이미 우리는 내 것이 아니라 우리 것인 그런 사회에 이미 살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웨어러블 폴리스캠을 부착한 경찰을 만약에 본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좀 든든할 것 같으세요? 아니면 내가 좀 뭘 잘못했나? 이런 생각이 좀 드실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네. 평포만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 든든할 것도 없고요. 불안할 것도 없어요. 특별히 죄를 진 것도 없으니까요. 하지만 경찰과 시민을 놓고 볼 때 누가 더 약자일까요? 얼마 전에 11월 14일 이후 저희 친정어머니가 친구분하고 같이 지하철을 타고 외출을 하셨대요. 그런데 경찰이 불심검문을 하면서 주민등록증 제시를 요구했다고 하는데 저희 어머님이 처음 당하는 일이라고 웬일이래니 하면서 기분 나빠하셨어요. 그냥 쓱 보여주고 친구가 나는 주민등록증 없는데 그러는데도 너무 화가 나셔서 그냥 혼자 쑥 와버리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렇죠. 김세현 씨는 어떨 것 같으세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전혀 불안한 일이 없겠죠. 그런데 제가 재졌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중앙정부나 경찰들이 하는 여러 가지 행태들을 보면 괜히 걱정이 들고 불안한 마음이 생기는 게 더 자연스럽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카메라 앞에 자주 있다 보니까 카메라가 친근하긴 한데 대부분 일반 시민들 같은 경우에 카메라로 촬영을 한다 그러면 긴장을 하기도 하고 혹은 몸 매무설을 단정하게 한다든가 머리를 만진다든가 할 것 같은데요. 그런 카메라를 당한 경찰을 만났을 경우에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시비가 시민들 사이에서 시비가 붙었거나 또 아니면 범인을 검거할 경우나 그랬을 때 폴리스 캠으로 찍어놨다면 진술이 엇걸리거나 할 때 도움이 될 수도 있겠고 또 경찰이나 대부분 보면 드라마상으로나 사실 가끔 이렇게 겪게 되면 경찰 분들이 많이 반말을 하세요. 그런 말씀하실 때나 또 상대방의 피의자나 이런 분들이 조심을 하겠죠 행동을 그렇지만 경찰이 언제든지 촬영 도중에 전원 버튼을 끌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렇다는 점에서 가장 신뢰도가 떨어지는데요. 실제로 미국에서도 과잉 진압을 한다거나 폭력을 행사한 경찰들 사례가 많이 나오면서 시민들이 미국 시민들이 경찰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졌다고 들었는데 경찰이 핸드폰으로 이렇게 촬영을 하고요. 그리고 시민도 똑같이 이렇게 촬영을 하는 장면을 봤거든요. 무방비 상태인 피의자를 폭행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여러 면에서 다시 한 번 그렇게 하지 않는 한은 좀 고려해야 할 점들이 많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전원 버튼을 끄고 무방비 상태로 피의자를 폭행을 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좀 안심이 안 되는 면이 있어요. 그렇군요. 김상현 씨는 그러면 혹시 이 폴리스캠이 초동수사에 좀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초동수사라는 게 범죄가 여러 가지 범죄가 있잖아요. 그런데 경찰이 과연 그 범죄가 일어나기 전에 이렇게 딱 나타나가지고 예상을 해가지고 그걸 처음부터 찍는다든지 아니면 그 범죄 현장에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남아있는다든지 하는 상황이 그렇게 많을까요? 그렇죠. 대부분 경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후의 인과관계를 이런 웨어러블 카메라로 인해서 입증을 한다라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굳이 예를 들자면 시위 때는 사용 안 한다고 하는데 저는 점차적으로 지금 돌아가는 걸 보면 시위 때도 사용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경찰이 직접적으로 대면하는 상황이나 이런 경우에나 쓰이지 다른 일반적인 그런 범죄 현장에서는 많이 활용이 안 될 것 같아요. 사실 그 카메라를 가지고서 촬영을 한다는 거는 어떤 대상을 촬영을 하는 것도 있겠지만 촬영하는 당사자의 목소리나 행동도 추측이 가능하거든요. 요즘 그 매맞는 경찰도 있다고 하고 그리고 또 과도하게 물리력을 행사를 해서 경찰들이 문매를 막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이 서로 대안으로서 폴리스 카메라가 어떤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종인 씨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경찰분들 참 고생이 많으시죠. 정말 다양한 분들을 대하시잖아요. 술 취한 취객에서부터 뭐 다양한 분들 다루실 텐데 하루에 한 30명 정도가 경찰이 매매를 맞는다고 들었는데요. 하지만 제 생각은 또 그래요. 감히 경찰을 누가 때릴까? 저는 대부분이 술 취한 취객이거나 아니면은 뭐 거리에 시민들이 시비가 붙어서 싸우다가 말릴 때 그때 한 대 이렇게 우연히 맞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렇다면 시민은 과연 얼마나 많이 맞을까요? 저는 시민은 도려 더 많이 맞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가까운 예로 11월 14일 날 민중 총궐기 대회 때 많은 무고한 시민들이 물대포를 맞았잖아요. 캡사인신도 맞고요. 사례를 받았는데 더욱더 놀라운 건 저는 물대포를 맞고 구급차에 실려가는 그 구급차에 조차도 물대포를 쏘는 그 경찰 장면을 볼 때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화가 났거든요. 이런 모습을 전 세계에서 신문상에서 또 뉴스상에서 지켜본 사람들이 여러 가지 말을 했다고 하는데 특히나 프랑스의 한 시민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저렇게 테러를 저지르는데 너희들 국민들은 무얼 하고 있었냐. 그랬을 때 이 말을 들었던 한국인이 너무나 창피해서 할 말이 없었다고 했는데요. 그곳에 감지 카메라가 없어서 그런 사건이 벌어졌을까요? 많은 경찰들이 채증을 위해서 삼각대를 세워놓고 촬영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그리고 또 많은 기자들이 그곳에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도 과행 진압과 폭력이 난무했는데 과연 휴대용 폴리스 캠이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저는 의문입니다. 네. 김세한 씨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매맞는 경찰 같은 경우를 보면 저는 무조건 일단 때리는 사람이 잘못이죠. 하지만 자기가 경찰이잖아요. 그 매맞는 상황을 사전에 예방하고 차단하지 못했다는 거에 대해서 방금 하루에 30명 정도 매를 맞는다고 하셨는데 그분은 저는 다른 직업을 좀 선택하시는 거를 적극적으로 좀 생각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광화문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날 한 10시쯤에 광화문에 있었어요. 어떤 걸 느꼈냐면 경찰 분들께서 굉장히 중무장을 하고 계셨거든요. 굉장히 공포심과 이질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지적적으로 그 행렬에 포함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거리 근처에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경찰이 우리를 굉장히 적대시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기운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되게 겁난다. 내가 이렇게 경찰한테 왜 겁을 내야 되지?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두 분이 말씀하신 대로 실제 시민들이 웨어러블 폴리스 캠에 대해서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오히려 과도한 감시나 또 채증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거든요. 앞서서 지폐나 불신검문에는 사용하지 않겠다고 선언은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우려가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같은 예로 또 11월 14일에 노란 점퍼를 입은 한 여성이 눈에 최루액이 들어간 의경을 생수를 가지고 씻어주는 장면이 영상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한 종편 프로그램에 이 사진이 등장이 됐고요. 이 사진은 의경에게 항의하는 장면으로 왜곡되어서 방송이 나갔어요. 결국 그래서 노란 점퍼의 여성이 당시 입었던 옷하고 가방을 촬영을 해서 내가 그 사람인데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이렇게 됐다 하고 다시 정정 보도를 요구했는데요. 그분이 제 지인의 친구이기 때문에 제가 그 사실을 알았거든요. 그 방송이 나가고 나서 이 친구가 너무너무 괴로워했어요. 그러면서 같이 있었던 친구들한테 도움을 요청했고 내가 분명히 그렇게 했다는 걸 좀 얘기를 해달라 이러면서 괴로워했었는데요. 그분이 지금 이제는 정정 방송을 요구를 해가지고 사과를 받았다고 하는데 지금 그 여성분이 극심한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거든요. 이처럼 휴대용 폴리스 캠으로 찍힌 사진이 어떻게 이용될지 걱정이 되고요. 또 경찰에게만 유리한 사진으로 둔갑할지 안심할 수도 없고요. 또 혹시 그 카메라를 이렇게 끼우게 되어 있던데 분실했을 때 어떻게 될지 웨어러블 폴리스 캠에 대해서 법적인 조항도 없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더욱더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김세환 씨는 어떻게 보시나요? 이미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미 수많은 CCTV 덕분에 우리의 삶은 우리께 됐어요. 저 공통의 삶이 됐는데 왜 근데 이렇게 안심을 하지 못하고 우리들이 불안해할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가 그렇게 많은 죄를 짓고 사나요? 그런 것 같지도 않아요. 근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역사적으로 보면 이런 것들이 이용해서 정부나 또 경찰 이런 쪽에서 굉장히 많은 왜곡과 조작들을 시도했던 게 사실입니다. 멀지도 않아요. 지난달에 판결이 났죠. 서울시 간첩 사건에서 서울시 간첩 조작 사건으로 이름이 거의 변경되다시피 한 유호성 씨 사건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많이 알았지만 무죄 판결 받은 거는 많이 모르실 거예요. 무죄 확정 판결을 받고 이제 지금 풀려나셨는데 옛날 일이 아닙니다. 불과 저번 달 일이거든요. 그렇게 없는 자료도 만들어서 사람들이 힘들게 하는 상황에서 누구도 나와서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촬영까지 해서 그것을 과연 제대로 사용할까? 조작 편집을 안 한다고 하는데 과연 디지털이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기술이 아니잖아요. 그럼 그렇게 사용을 할까라는 생각이 떠나질 않습니다. 이런 거는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느껴왔던 것이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너무 불안해하지 말라라고 강요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네요. 저 나종인 씨께서 말씀하셨던 그 영상을 봤거든요. 의경이 이렇게 괴로워하는 그 의경을 어떤 시민이 생수로 이렇게 씻어주는 그런 모습에서 저는 오히려 시민들이 저런 시민도 있었구나 하는 걸 느꼈는데 그거를 다른 식으로 왜곡해가지고 해석하거나 혹은 편집을 한다든가 이랬을 때는 정말 아예 반대되는 이야기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두 분 말씀대로 이런 것들이 촬영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시민들한테 혹은 무고한 사람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건데 이런 부분들 경찰 왜 이렇게 사용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불신 해소하려면 어떤 것들이 좀 지켜져야 될까요? 시민들이 원치 않는 거니까 사용을 안 하시면 가장 좋겠는데요. 8억이나 들여가지고 100대를 공급했다고 하는데 한 대에 800만 원이라는 것도 지금 도대체 사장이 누굴까 그 폴리스 캠 사장이 누굴까 그런 궁금한 점도 있거든요. 밝혀주셨으면 좋겠고요. 미국의 경우 흑인 소년 피격 사건 이후에 미국 경찰에 대한 불신 때문에 본인들도 불리할 때 되면 이걸 끄고 폭행을 가하고 폭력을 가하는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시민이 서로 이제 촬영을 하는데 이걸 볼 때 저는 경찰만 촬영을 한다는 건 너무 이거는 불평등한 것 같아요. 경찰이 촬영을 할 때 나도 똑같이 촬영을 해서 증거를 똑같이 제출해서 이거를 비교 분석할 수 있게끔 하지 않는 이상은 이거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김세한 씨 또 비슷한 의견인가요? 네. 좀 약간 다른 측면이 있는데요. 저는 차라리 할 거면 동의하에 촬영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24시간 내내 근무하는 동안은 계속 촬영을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린 집에도 CCTV 24시간 돌린다는 법안이 통과됐잖아요. 그것처럼 그 경찰이 또 근무 중에 제대로 근무를 하는지 그리고 원하는 시간에만 촬영을 하게 되면 지금같이 불안한 상황이 나타나니까 전후의 인과관계가 좀 흐트러질 수도 있거든요. 근무하는 내내 그냥 딱 옷 입자마자 24시간 촬영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차라리 제도로 바꾸면 안심이 오히려 역으로 더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겠네요. 좋은 대안이네요. 네. 그렇긴 하죠. 이제 단순히 경찰의 판단에 맡길 게 아니라 좀 더 적극적인 자세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말씀하셨던 문제들도 있지만 또 인권 침해 같은 문제들도 아직 여전히 남아 있잖아요. 경찰이 촬영 시에 시민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등의 몇 가지 항목이 있긴 하지만 또 실효성에 의문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해서 어떤 장치들이 추가적으로 필요할지 김세현 씨가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우리나라가 IT 세계 강국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 생각에는요. 그렇게 막 편집할 수 있게끔 하지 말고 차라리 서버를 따로 만들어서 24시간 촬영한 거를 자동적으로 그냥 전송이 되게 그렇게 중앙 서버를 만들어 놓는 거죠. 그리고 그 원본은 절대 누구도 훼손할 수 없게끔 몇 년간 의무적으로 보관할 수 있게끔 그런 장치를 해놓고 그 자료가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자료에 나와 있는 사람들에게 이 자료를 쓴다는 거는 허가까지는 아니더라도 통보를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또 어떤 경우에는 비밀리에 수사를 해야 될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수색을 할 때는 수색영장을 발부받잖아요. 이런 영상을 쓸 때도 꼭 판사나 기타 관계되는 사람들한테 수색을 할 수 있다는 허가를 득하고 그 다음 그런 영상을 분석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소한 이 정도의 장치를 해야만 그나마 견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경찰분들께서는 이렇게 하면 일일이 어떻게 다 허락을 받고 우리가 수사를 하느냐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제 생각에는 경찰이 우리나라는 아직 수사권이 없어요. 자체적인. 다 수사 지시를 받고 수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수사에 대한 열의를 높이지 않으셔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아직까지는. 다중희 씨 의견 어떤가요? 네. 폴리스캠 시스템 운영 규칙을 잠깐 살펴보면요. 피의자 체포, 재난재해 상황 등으로 사용이 규제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이게 지켜질지 의문이고요. 또 불신검문 집회 시위원장에서 증거 수집이 금지되어 있다고 하는데 글쎄요. 그리고 제복을 입었을 때만 사용하라고 돼 있는데 글쎄요. 얼마 전에도 11월 14일 날에도 사복을 입은 경찰관이 기자를 사칭해서 채칭을 하는 그런 모습이 뉴스상으로 또 나왔었는데요. 이게 과연 지켜질 수 있을지 경찰 마음대로 사복을 입고 촬영을 할지 그건 저는 저희도 의문이고요. 그리고 또 이걸 특히나 가장 우려가 되는 게 김세환 씨 말처럼 24시간 촬영을 하지 않는 한 임의로 전원을 끄고 켤 수 있다는 점에서 이건 본인들에게 너무나 유리한 장면만 녹화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 점이 가장 우려가 되고요. 또 동의를 구한 다음에 촬영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 점도 저는 너무 믿기지가 않아요. 지금 수사 현장에서 범인을 체포하고 그래야 되는데 나 촬영하겠습니다. 허락할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면서 네 할 때까지 기다릴까요? 과연 뭐 하지만 그래도 뭐 경찰관이 녹화 사실을 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우선 녹화한 뒤에 나중에 사유서를 제출한다 뭐 이런 규정이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것도 저는 이게 좀 서로 이렇게 조작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시민의 입장에서는 시스템 운영 규칙을 잠깐 보더라도 별로 신뢰가 되지 않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더 세세하게 구체적으로 그 만들어주시면 시민들이 좀 더 믿음이 갈 텐데 그렇기 전에는 너무 신뢰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오늘은 경찰 제복의 웨어러블 폴리스캠을 착용을 시킨다라는 경찰청의 그런 내용으로 인해서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두 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김세환 씨와 나종희 씨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